지유의 하루 안녕 저는 이제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제 착장이 좀 시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 귀여운 구석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미넨에서 스페인으로 경류를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돼서 저희가 미넨 공항에서 지금 몇 시간 있었지? 야 우리 몇 시간 있었냐? 12시간 동안 공항에 있다가 지금 프리마메라 측에서 전세기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른 공항으로 옮겨왔습니다 진짜 역대급이에요 제가 여태 해외 다니면서 진짜 역대급이에요 정말 맛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컵라면 기다리는 동안 컵라면 오 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오오오오 이렇게 뜯어서 좋은 점 오늘 확인할 수 있다 오오오오 이거 이건데? 맛있겠다 여러분 대박이죠 오랜만에 라면 먹방 오랜만에 라면 먹방 라면 먹방 라면 먹방 라면 먹방 라면 먹방 너무 좋다 고파 볼링스톤 형들이 탔던 비행기 볼링스톤 형들이 탔던 비행기 복 받았네 드림캐쳐 프리마베라 역사상 처음 있어 맛있으니까 하나 더 챙겨 이제 탑승하러 갑니다 두근두근 아 정말 인생이 스펙터클 하네요 짠 우와 멋있다 제 생이 첫 전 세계에요 제 생에 첫 전 세계에요 그페이지 다행이에요 여러분, 저 누워서 가요. 이제 공연장으로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너무 멋있다. 도착! 오늘은 헤어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도 꼼짝하지 않는, 바닷바람에도 꼼짝하지 않는 헤어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을 이겨버릴 거예요. 바람을 이겨버리는 우리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프리마베라 베스티벌. 저희 무대에 오르기 28분 전입니다. 방금 27분으로 바뀌었어요. 오면서 차에서도 얘기했는데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느끼지가 않고. 이 굉장한 라인업에 저의 이름이 당당히 있다는 게 너무 멋있고. 무대에 아까 리허설 했을 때도 너무 넓고 관객석이. 무대도 넓고 팬분들이 함성으로 채워지면 또 얼마나 환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너무 기대한 모습. 지금도 함성 소리가 들리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나왔을 때도 정말 크게 질러졌습니다. 우리 나왔을 때 인이어를 뚫고 소리 질러줘. 그렇대요. 가엠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일 실제를 못 끌고 오니까. 프린트에서 오려서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팬분들이 많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신나게 돕고. 바밍수. ciamoesses. 와. Can't get through everything Woa Fa, h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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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세상을 바꿔 제발이 율공치는 ambition They're doing everything just Let me take a look, see, see I'm too big, I'm too big, I'm too big 다시 잃어보라는 그리로서 Wake up, wake up 더 높이 말아와 널 알아줄 이 세상 끝까지 Wake up, wake up 더 자유롭게 나만을 믿고 일어나 I just wanna make you free I just wanna make youнали Come on 우리 sẽ Thank you! Thank you!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칭니예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거대하던 프리마베라 공연을 끝마치고 왔는데 너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게 무대를 하고 내려와서 여한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 호혈 없고 뜨거운 무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저 오늘 뿌까 했어요. 목이 이제 막 쩡맞습니다. 아 맞아. 그냥 얘기를 하는데도 목이 음이탈이 나요. 약간 지금 칼칼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다 쏟아붓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준비한 곡이 더 있었는데 시간이 살짝 오버됐대요. 맞아 맞아. 그래서 더 있었는데 못 보여줘서 아쉽네요. 진짜 다음번에 우리 또 와서 여러분들이랑 그때는 진짜 세 시간. 아우 세 시간. 아우 세 시간. 아우. 와우. 이렇게 담코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 네. 야외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너무 행복했어. 워드코리가.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가고요. 원더풀 메모리로 남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마워요. 안녕. 크리마배라 우오오. 진짜 즐거웠어요. 저희는 역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해야만 하는 존재들인가 봐요. 거기 썸냐들 최고, 크리마배라 최고.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워서 제가 막 어떤 표정을 짓는지도 생각 안 하고 막 이렇게 뛰어있어요. 머리 치고 어 맞아. 그러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즐거웠고 막 진짜 호응 유도도 계속하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무대 위에서 하고 싶었던 거 우리가 다 했던 거 같아. 그리고 또 정말 다시 한 번 더 느껴지만 우리 멤버들 무대 정말 잘한다. 진짜 제대로 즐겼어요. 최고였어요. 진짜. 바르셀로나, 스페인, 프리미어베라 싸운. 너무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내년에 또 봅시다. 우리. 불러주세요. 드림캐쳐! 드림캐쳐! 아니 뒤쪽에 있던 초반에 계시던 분들은 처음에 안 즐기다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니까 재밌으셨다고? 다 같이 모였어요. 그거 봤어. 미남에서 위에 먼지가 올라오는 걸 봤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팬분들끼리 서클 이렇게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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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 프리미어베라 사운드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드디어! 왔는데 역시나 재밌었어요. 그 이상이었고 가수로서의 행복한 무대 즐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불러줘요. 안녕! 안녕해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다미씨 수고하셨어요. 진짜. 아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멋있던데 그 무대 위에서? 알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나는 뭐 나는 저는 유연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진짜 무대 위에서 즐기느라고 진짜 땀 범박이 됐어요. 끝나고 나니까 멘트를 하는데도 픽셀이가 나더라고요. 진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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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이제는 어디 자꾸 가실 약속 있어요? 다미씨? 약속 있어요? 땀 너무 많이 흘려서 지금 거의 제가 지금 옷을 반찜 벗고 있는데 그니까 무대 시작부터 이러고 가셨잖아요. 네. 이렇게 했는데도 땀이 너무 많아서 맞아. 너무 핫했어요. 이제 저희는 끝났으니까 만약에 담을 수 있다면 담겠지만 가서 저희는 마시는 걸 또 후루룩 찹찹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죠. 가시죠. 유연씨도 정말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너 지금 카메라 켜져있어 이런거지. 아 몰랐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 진짜 저 자식 이거 챙기세요 이거. 와 진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셔주셔서 뭐라고? 와 계셔주셔서 진짜 놀랐어요. 정말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기했습니다.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